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고린도 전서 15장 4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고린도 전서 15장 40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즐거운 하루 보내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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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